하하하하하하 아 밤에도 역시 열심히 놀는게 정말 재미있어 근데 똥이랑 징징이는 어디갔지? 징징아 아잇 뭐야 주민들이 왜 이렇게 알몸으로 다니고있지? 주민분들 왜이러세요? 아잇 뭐야 이상한 녀석이 난 물었어 하지만 괜찮아 똥이는 괜찮을거야 똥아 여기있니? 스포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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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지밥이야? 똥아 오늘따로 너가 굉장히 이상해 보여 눈나리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고있다구 스포지밥 맛있겠다 소장 스포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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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이거 어디야? 여기에 재미있는 워터파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이씨 뭐야 뭐야 달팽인데 어이 징그렇게 생겼어 뭔소리냐 마오 왓다시 핑핑이 됐어 마오 그거 스폰지밥 보면 나오는 애완 달팽인데 니가 왜 그랬지 우리 스폰지밥이 뭔가 이상하다 마오 그래서 가출했다 마오 스폰지밥? 무슨소리야 난 수영장 왔는데 음 어? 너네 여기서 뭐해 누구세요? 안녕 넌 누구니 아 저는 수영장에 놀러온 인간인데 인간이구나 반가워 내 이름은 보노보노야 보노보노? 그래 여부리는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거야 너는 뭘 줄거니 아 근데 미안한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응 여기가 어디니? 여기는 비키니시티라고 안 돼 비키니시티? 그럼 내가 만화 속에 있는 그 설마 스폰지밥에 나오는 비키니시티에 왔다는 건가? 근데 비키니시티 치고는 너무 너무 조용한데? 왜 이렇게 조용한거지? 어 잠깐만 응 빙구가 할 말 있다는데 뭐라고? 아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마을에 감염이 돌아서 모두 좀비가 돼 버렸대 어 마침 저기 좀비가 된 녀석들이 있네 보인다 어 어 잠깐만 이 물고기들이 좀비가 된 거 같은데 냐 냐 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도망간 거 뭐야 하 여기서 아 저기 반대편 비키니시티는 아직 안전하니까 저길로 도망을 가야한대 그리고 거기서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 녀석들을 처리하면 된다는데 문제는 여기서 비밀번호를 내기를 찾아서 탈출해야 되는데 어 아 그러면 이 좀비 좀비생생들한테 빨리 도망쳐야겠네? 응? 그렇지? 우리 스폰지바비 이상하다 마옹 스폰지바비? 태초 어디 간거냐 마옹 어디있는데? 가봐 나도 모르는데 마옹? 뭐? 어? 저기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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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지바비 아니야? 뭐야? 아무래도 스폰지바비 좀비한테 감염된거 같지 않니? 얘들아? 저거 저거 뚱이야 뚱이 어? 피키니시가 아무래도 좀비한테 감염된거 같아요 도망가 도망가자 얘들아 어? 으이 뚝 아무래도 여러분들 요기를 나가서 구해줘야됩니다 비키니시디를 되살려야된다구요 도대체 비키니시디를 어떤 일이 벌어진거야 내가 좋아하던 어우 주민들이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된거지? 오 어어? 어어? 두포지바비다아! 호우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어어어어 저거 전기톱아잖아 전기톱이다아아아ㅏا아ㅏ아ителей 오우 우와 어 스펀지밥이 어? 동심파괴가 됐잖아. 완전 이거 마을에 갈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나봐요. 그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밀치기검 밀치기검 평화로운 비키니시티 첫 비일보노 어 이거구나 이걸 모아야지 평화로운 비키니시티로 갈 수 있나봐 여기는 완전 파괴가 되가지고 안전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비키니시티에서 왜 이런 좀비가 다 되어버린거죠 이유가 있을겁니다 사람들이 감염이 된거 같은데 뭔소리야 전기부터 소리가 나는데 저기 스폰지밥이다 게살버거를 먹고 다 좀비가 된거 아닌가 여기에 특히 좀비들이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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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배고프다 게살버거 내너라 게살버거 다짐욕 다집력 뭐야? 개살버거를 뭘로 만든다는 거죠? 개, 개살버.. 개살버 타집력 왜 이럴수가? 여기 개살버.. 사람들을.. 사람들을 잡아서 개살버거로 만드는 거였어 아wide 이 좀비 JOB들 오호호호호 으아아악 무슨 사랑의 좀비가 오 오 오 오 징징이네 집으로 도망가자 징징이네 집으로 도망가자 징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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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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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람미앙 빙빙아 보노보노야 안녕 오 왔다 보노보노야 도망가 도망가 하하하하 보노보노야 왜그래 보노보노야 쫓아오고 있어 도망가 뒤를 조심해 뚱이 뚱이 뚱이야 뚱이 미안한데 니가 나 대신 죽어줘 아니야 내가 조개줄게 조개줄테니까 니가 대신 죽어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핑핑핑핑아 너 이거 너 이거 눈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온거야 난 탈팽이라서 튀어나와있다 저 녀석들 너무 빠르잖아 보노보노야 왜 불러 친한쪽 부르지 마 내가 언제부터 너랑 친구였니 아니 보노보노가 왜 그냥 스폰지밥에서 나와 여기가 주를룩 많이 준다 했어 그래? 하하 그렇다 여기는 달러로 준다 외국 애니메이션이라 하하하하 환율이 좋대 아이 그래 핑구다 핑구 핑구야 와주었구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핑구야 역시 너밖에 없어 도망가자 믿고 있었다 저게 있어 다들 이리와 있어 아휴 제발 어휴 오우 우후 우후 오웨이 오케잇 빨리 여기 도망가자 오케잇 자 연마을에 가서 이 좀비들을 저기가 재고해야되 잠깐만 잠깐만 핑구다 핑구야 좀 좋은 곳 좀 찾았어? 랜드 주축 오케이 가자 이걸 찾으면 돼 이거 이걸 찾으면 돼 아 개설버거 저 조깅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집게리야? 집게리야 안에 있을 거 같은데?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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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리야 안에는 없네요 아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뭐하니? 보노보노야 와 좋구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이렇게 문 닫고 있으면 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해? 내가 스폰지밥을 따돌리다가 스폰지밥 살점을 떼왔어 뭐? 한번 먹어봐 이걸 먹으라고? 응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한번 먹어봐 맛있더라 여기는 안전할 거 얘들아 보노보노야 왜 그러니? 핑구랑 너 친구야? 얘도 펭귄인데 아니 얘는 내 부하야 뭐야? 뭐야? 자기는 보노보노님의 충실한 부하래 뭐래? 아니라던데 가끔씩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좀 때리면 나 일루와 완전 동심파괴네 얘들아 얘들아 뚱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일과 был 저희 친구들 얼굴 못생겨가지고 러러러러uru 오오오 전기갑이다 요우 너무아퍼 마iyorum 식보 집 겹 됬어 얘들아 어떡해 어떻게 해 아 examples 얘들아 포기할까 뭘 포기해 안되겠다 니 말랩 조괴로 내려치자 알았어 말랩 조계있자야 죽었다 아아아아 가자 비비야 안녕 어 뭐야 여기? 여기 완전 비비 공공간인데? 오 여기 다람이 집이네 여기 났다 오오오떻게 아아아아 오오오오 baru 이거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와 아 안되지 못해서 으하 으하 으으 으으 엄마 드러도 나 아르몹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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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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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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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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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네? fell 지금쯤이면 갓겠지? 다 보여? 다 보인다고 삐죽삐죽 다 튀어나왔네? Burgess 야! 보노보노야 도망가! 어이 도망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이 보노보노 조개워먹을 줄 알지 저거 진짜! 아이 저 도대체 빌브는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여기 안전해 보이는데요? 여기 숨어있다가 친구들이 구해주던지 그럽시다 물속인데? 이 안에 있는거 아냐? 침착행에 건물을 하나 다 들어가 봅시다 여기 아까 안들어가봤죠?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자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인형! 지금 만들쪽으로 가서 필нал solved 빨리 찾읍시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문이 있는데? 여기는 아닌거 같고 아까 여기서 하나 찾은거 같은데? 맞나?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닙니다 오케이 핑핑이가 잘 따돌리고 있구만 보노보노다 보노보노야 도망가자 보노보노야 비밀번호를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딴 데도 가볼라고 그래서 같이가자 도망가자 밀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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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세네 야 너 엉덩이 실룩실룩 심춰봐 엉덩이 실룩실룩 엉덩이 실룩실룩 엉덩이 실룩실룩 스윽 어엊는거야 모르겠어 나도 찾고 있잖아 보노보노야 너 성격이 급하구나 아니야 난 굉장히 느긋하다고 어 에어 뭔가있어 찾았다! 핑구덩 찾았어 우리 이거 하나만 찾으면 한다고 으어. 일루야? 찾은거있어. 안내다 없어. 어딨지? 없어.. 어쩔 수 없다 애들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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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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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오오오. 와, 둘 다 쫓아간다. 용희 출견! 맨날 모르랴.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바보. 바보. 바보는 너다! 바보. 바보뚱이. 안녕.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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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 죽어 밀칭이겁니다 밀칭이가 15나 붙여서 한 번에 미뤄지니까 친구들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비밀번호 찾은거 있니? 두개가 여기 왜있어? 야 뭐 나와 나와 아 저 바보 녀석 가자 비밀번호 찾은거 없지? 없어요 그냥 찍자 야 본동번호 찾은거 있어 없어 없어 가자 그냥 가자 따라와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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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핀다 이제! 으으으으! 으으?? 갇혔다! 으악 other think 후… 으으? 약오re К Is ini? 럭땅! 갈뱅이 소변샷! 골뱅이 치기네! 럭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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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땅 올라왔어! 어? 올라가는데가 있네? 오케이 어? 어ä? 왜 올라오지? 밀치고 밀치고 밀치면 돼 밀치고 상대방이 있어 비켜! 밀켜비켜봐 비켜봐 빈거야 비켜봐 빠아아아아아앍! 가자 가자 비번이 있어? 어디로 나가는건지 아니 너? 으으으응 몰라? 으응 아 오잖아 빨리 가자 으응 이 쯤에 일단 미리 숨어있고 떨어졌는데? 못따라 보이네 아 그야바 젠장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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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여기다 어 제발 일로와라 어 제발 일로와라 어 제발 어 제발 모래를 파자 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 여긴 몰랐지 여긴 몰르지 저기 여긴 몰르에에 으로와라 일로 내려오 아 제발이 이러지마 다 왔다 다 잡았다 아 제발 왜 이래 일로 와라 제발 이러지마 어 이 필리필 빌싸 으 아 이로 와라 죽어버렸다 너도 내려와라 너도 천국 가주겠다 천국 보내주겠다 어디갔냐 나이스 자 020 오케이 020 한자리만 찍으면 돼요 020 1 2 3 3이다 오케이 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비키니 시티죠 오케이 여기서 무기만 찾으면 돼요 무기 좋아 020 020 3 비번 알려주고요 자 친구들 나오라고 비번 알려주고 어디라고 했죠 무기 있는 데가 어 메론 시티라고 했었나 메롱 시티라고 했었나 그랬던가 그래도 하고 메롱 시티라고 했던가요 무기 여기 있다 야야야야야야야 camb주 야 구기 찾았다 이제 좀비들을 물리치러 가자 가자 온다 온다 야 스폰지어버부터 온다 와아아아아아 야 나에겐 최강의 무기를 얻었다 얘들아 자 얘들아 자 준비해라 준비해 빵 널 핵폭탄이야 빵 빵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아 자 이렇게 해서 스폰지밥 비키니스티를 지켜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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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빵빵